네 시상은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이사장이신 석현님과 가수 황진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석현 이사장님 격려의 박수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24회가 되도록 이렇게 23년 성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2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이사장상입니다. 이동기 정의성 동후 최영철 차성현 한퇴진 이명주 왕소연 이재원씨 여러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 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수상자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이동기님 앞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을 전하겠습니다. 24회 대한민국 연예예기술상 연예예기술인 총연합회 이사장상 가수 이동기님 네 가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또 케이팝 글로벌 운동과 트로트 활성화 운동 등을 펴는데 아주 앞장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정의성님입니다. 정의성님은 요즘 왕성한 가수활동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지만 작사 작곡 편극화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다음은 동후님이십니다. 한국가요작가협회 10대 가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화려한 컴백을 발표하고 널 사랑하는 이유로 1집을 내신 바 있습니다. 신인 가수상도 수상하신 적 있죠. 네 다음은 최영철님입니다. 최영철님께서는 그동안에 리틀싸이와 함께 가수활동을 하면서 인기몰이 중이셨는데 요즘엔 혼자 다니신다고 해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네 다음은 차성현님입니다. 차성현님은 2016년 대한민국 연예예예술상 모범가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드레스가 상당히 아름다우시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태진님입니다. 한태진님도 대한민국 연예예예술상 모범가수상을 수상한 적이 있고요. 남자의 정으로 남자란 무엇인가를 노래로 말해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명준님입니다. 네 가창력이 정말 뛰어난 이명준씨. 노래를 부리면 노래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왕소연님입니다. 대한민국 연예예예술상 올해의 10대 가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사랑하고 싶어요. 해운대 브루스로 정말 왕소연 모임진 발표까지 할 정도로 인기곡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가수입니다. 다음은 이재원님입니다. 현재 실버아이 대표이사님이시죠. 정말 성인 가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두 발로 뛰어다니는 분이십니다. 네 참 열심히 노래 키우신 분들인데 저쪽에 우리 이동기씨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상은 이 땅에서 대중연예예술인으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이들과 함께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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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아주 굵직한 인사 말씀을 주시다니요. 논기를 한번 들어야 되는데 언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에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눈부신 활동을 기대하며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기원의 예술인 총년 앞에 이스랑 상의 되겠습니다. 네. 시상은 원로 가수 잔희리님과 가수 홍 장관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아 너무 멋쟁이세요. 잔희리 선생님은. 네. 이렇게 두 분이 나오니까 또 아주 이국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네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총년 앞에 이사장 상의입니다. 김민정, 박사호, 민지, 손빈, 유미, 김미화, 이호성, 이수정, 김의경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연예예술인 총년 앞에 이사장 상을 수상한 분들이 지금 무대 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민정님입니다. 네. 가수 김민정님 상을 전하겠습니다. 꿈 기차역견과 등을 부르면서 대민봉사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우리 대중가요계에 활력을 주는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다음 박사호님입니다. 요즘 웃어바로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들이며 노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박사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지 씨입니다. 민지 님은 박진도 님과 함께 지지고 먹고 살자로 요즘 뚜예드 활동까지 하고 계세요. 워낙 노래 기반이 튼튼한 가수 민지 씨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로든 잘될 수밖에 없겠죠. 네. 다음은 손빈 님입니다. 네. 우리 손빈. 신세대 손빈. 네. 손빈 님은 요즘 천태 만상으로 많은 트로트계에서 어머님분들의 팬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큰 인기몰이 중이십니다. 아주 성적도 활달하고 좋습니다. 네. 다음은 유미 님입니다. 유미 님은 벌써 자태부터 미스코리아 출신입니다. 아. 우리 오늘 거의 진 분위기로 나오셨군요. 네. 미스코리아 시상을 하듯이 수상을 하듯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애나코 30년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정말 애나신 어머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미스 진의 등극입니다. 네. 다음은 김미환 님입니다. 김미환 님은요. 뉴욕에서도 엄청난 인기 중이신데 뉴욕과 한국을 오가며 정말 트로트의 한류 문화를 많이 외국분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박 이하로 대박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호성 님입니다. 이호성 님은 아역 탤런트 출신이에요. 그렇군요. 네. 현재 노래교실 강사님이시고요. 한국 가요강사협회 이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저기 그 노래교실 다 오셨나 봐요. 네. 노래교실 회원분들 오셨나 봐요. 네. 다음은 이수정 님입니다. 네. 이수정 님은 랑스테사 무용 페스티벌, 레델란드 세계무용 페스티벌, 한이비 패키지 단원, 샵놀이 패키지 단원이기도 하신 무용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크게 활약하십시오. 네. 다음은 김의경 님입니다. 늘 사랑 행복 나눈 회장님이시고요. 환경장애연구협회 후원 회장님이시고, 강북구 기능장애인연합회 후원 회장님이시고, 충청향후 강북구 연합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의경 씨는 아주 사회활동이 너르신 분이라서 그 역할을 널리하고 있습니다. 잔일이 선생님께서 아주 후배들을 격려하면서 등을 토닥이면서 상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유미님 수상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이렇게 정말 과분한 상을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람은, 인간은 또 혼자서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고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년세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올 한해도 저희 가요, 성인 가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해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는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가수로도 빛을 바라는 한 해가 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유미 씨가 이제 수상소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대중가요 하면 여러 이름도 있습니다. 성인가요, 트롯, 심지어는 뽕짜까지도 있습니다만 어느 이름이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의 대중가요, 트롯만큼 우리 국민들의 즐거움과 슬픔을 피하는 노래가 없다는 건 물론 다른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정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트롯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많이 있겠습니다만. 네. 어디를 가든지 이 트롯을 부르면요. 이 몸에서 나오는 흥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우리 트롯을 들으면서 울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감격에 받쳐서 혹은 아버님, 어머님 이런 생일날에 생신날에 모시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리듬은 빨라서 춤을 출 수 있는 노래는 우리 한국인에게 트롯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높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내가 이 트롯을 부르는 것을 달리 하나의 유행가의 자락이 아니고 더 크게는 우리 삶의 세월을 우리 한국을 내가 노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널리 사랑하고 우리 가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과 흥이 있는 트로트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환호성과 함께 박수! 네. 우리 트로트의 발전을 비하여 가수들이 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겁니다. 네.